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놈이! 니 삼촌 먹어! 자꾼이 이네 할게가! 생일도 나보다 낫는게! 진짜 엄마 볼게가! 쇠타 나는 슬금이만 할게다 시대의 어른 꼭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만나다 부디 저를 부끄리 영수야 차별을 맺고 있었어 지금 이 시대의 전세대를 위한 희망의 이야기 내 마음밖에 무슨 시아지 심어졌는지 우회합니까? 대한민국에 전하는 희망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게 있는기다 진짜 저 산너머에 가나 진짜 가는기가 갈테야 내 맘의 고향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저 산너머 4월 30일 대개봉 시청 frick이보 참여 정국 갱 감사합니다.